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똥 멍청멍청 열매를 한 박스 정도 먹는 듯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지금 시아버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기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마녀를 뽑자는 남편 야 차라리 니 머리털을 다 뽑겠다 이 새끼야 원지 연휴 때 시골에 내려가자는 남편 얼마 전에 남편이 시누이랑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. 방금 전에 누나가 그랬는데 지금 아빠 기분이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 왜? 갑자기 뭔 일인데 혹시 아버님 어디 안 좋으셔? 아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자기 이번 주 주말에 혹시 다른 스케줄 있어? 없으면 나랑 같이 시골에 좀 내려갈래? 어? 형님은 안 와? 뭐 다른 급한 일이라도 있대? 어 그 꽁꽁이 태권도 승급 심사 때문에 못 온대? 하긴 그래 고만한 애들한테는 그게 또 많이 중요한 거잖아? 어 자기 시골 내려가면 나 혼자 집에서 뭐 하겠어? 그래 같이 가자. 근데 시골 근처에 식당 같은 거 있나? 아버님 식사는 어떻게 하지?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해? 언제 출발할 건데? 어 그냥 뭐 소고기라도 좀 사가지고 재워가든가 해야지. 언제 갈지는 아빠랑 나중에 통화를 해봐야겠고 나는 거기 가서 일 좀 하면서 도와드리고 그래야지 뭐. 대충 이렇게 통화를 끝냈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주고받은 카톡이에요. 아까 물어봤는데 아빠가 토요일날 오라고 하시네. 자기 옷 편한 거 챙겨오래. 농촌 체험 시켜주실듯? 어? 갑자기 농촌 체험이라니 끄끄끄끄. 아버님 기분 살펴드리고 식사하고 오는 거 아닌가? 가면 일 시키시지.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시골일 했던 거 알고 있잖아. 아빠한테는 그냥 일상이지. 아빠에게는 일을 안 하는 게 이상한 상황인가요? 어? 무슨 일 하는 건데? 요즘 마늘 뽑는다고 하더라고. 크크크. 갑자기 농활? 왜 웃어? 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몸이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끌끌끌. 그럼 뭐 하루 종일 이따가 오는 거야 설마? 뭐 해줄 때까지는 일하시는데 모르지 뭐. 우리 가는 거 어머님은 알고 계신가? 아빠 일하시는데 먼저 들어간다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. 아직 뭐 이야기 안 했는데 엄마는 주말에 오려나 모르겠다. 아니 황금 연휴에 집에 파스 냄새 진동하겠는데? 황금 연휴에 알 풀러 운동 가야 할지도 몰라. 내가 꿈꿨던 연휴는 전혀 아니구나. 끌끌끌. 뭐 하고 싶었는데? 아니 그냥 이쁜데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카페도 가고 시험시험 보내는 거였지 뭐. 끌끌끌. 이쁜데 가면 되지. 끌끌. 일단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해요.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? 저희가 나눈 이 대화들이 자기 아내에게 시골일을 꼭 할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? 뒤에 보기 있습니다. 댓글 1번. 농촌 체험. 편한 옷.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100%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. 특히 대답도 파스 냄새에 농활 등 이러고 있는데.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가면 일을 하겠구나. 이렇게 예상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? 이걸 물어보고 있어? 여하튼 저라면 그래요. 뭐야? 나는 그런 거 주고도 일 못해. 일하는 거면 너 혼자 가. 난 안 할 거야. 이랬을 겁니다. 댓글. 우리 시댁이 완전 깡 시골에서 변홍사를 하는 곳이거든요. 그런데 남편놈이 연애할 땐 안 그러더니 결혼 후에 대뜸.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다고. 이런 개그지같은 멘트를 날리며 같이 가서 일을 하자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아 그래? 근데 나는 왜 가? 했더니 아니 가가지고 일하면 점수도 따고 같이 하고 좋잖아. 일할지. 어이가 없어서. 야 거기 가면 뭐 점수판 있냐? 그래서 상품은 뭔데? 돈이야? 얼마 주는데? 이랬더니 입이 대뻘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 혼자 가버렸는데요. 조금 있다가 어머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이런 미친놈! 이러면서 바로 욕을 하셨어요.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당신들 농사 단 한 번도 도온 적 없었고 당연히 저한테도 시킬 마음이 1도 없으셨던 거죠. 결국 욕만 오지게 처먹고 씩씩거리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우 찌질해. 2번. 보니까 아직 신혼 같은데 당황스럽고 화가 날 법한데도 새댁이 참 말을 이쁘게 하긴 하네요. 근데요. 그렇게 해도 저런 놈들은 그거 안 알아줘요. 그냥 나는 농사일 해본 적 없고 할 생각도 없어. 나를 일꾼으로 여긴다면 나는 안 갈 거야. 이렇게 하고 끝내세요. 그 댓글. 그렇죠. 이런 건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. 저렇게 하면 나중에 말박관드는 소리만 들어요. 2번. 맞아요. 말을 이쁘게 하며 절대 못 알아댔지요. 나는 그냥 안 갈 거야. 너 혼자 가서 해. 이러고 끝내야 됩니다. 질질 끌려다니지 마요. 3번. 순간 뭐지? 이중인격인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크크크크크크. 이걸 엄청 남발하면서 남편 말 맞장구 쳐주길래 어 뭐 웃으면서 따라가는 상황이네.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. 아니 이 양반아.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지. 이렇게 해버리면 오해만 생기는 거요. 3번. 아 이 그지 같은 놈 밑밥 가는 거 보소. 아버지 기분이 안 좋은 걸로 시작해가지고 기분 풀어드리는 척 같이 가게 한 다음에 도착을 하면 마치 일손이 부족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걸로 만들어내고 봐. 우리가 와서 도와드리니까 아빠 기분 좋아지신 거잖아오.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보이네. 마무리하려는 게. 4번. 아니 저기요. 실실 웃지 말고 정색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. 지금 이렇게 정리 안 해놓으면 농번기 때마다 일손 모자란다면 시골에 불려가게 되어 있다고. 여름 휴가 때도 농사일 돕는다고 시골에 가고 툭 하면 일당 15만원 아끼주는 무료 인력으로 동원될 겁니다. 그지 같은 농촌 체험. 너 혼자 해. 라고 해요. 왜 말을 못해. 5번. 아 개 찌질한 놈. 그냥 일손 부족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빙빙 돌리는 거 진짜 개 소름 돋네. 아니 저딴 놈을 어떻게 남편으로 믿고 살아요 그래. 6번. 그러니까 지금 햄만을 철이라서 처음부터 일을 시키려고 수작을 부린 거구만. 7번. 아니 근데 쓴이도 싫으면 그냥 싫은 거지. 왜 자꾸 크크크크크 이거 왜 이러는 거야. 8번. 누나가 아빠 기분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뭐야. 지들아 아버지 기분 풀어주기 위해서 며느리를 강제 차출해 농사일을 시키겠다 이건가.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뭔 짓을 한 것도 아닌데. 그 시아버지 기분까지 해결을 해줘야 돼? 정작 지 아버지 기분 안 좋다고 전한 딸내미는 쏙 빠져버리니? 남편에게 말을 해요. 혼자 다녀오라고. 뭐 한 번이야 가줄 수 있는데 지금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. 아니 정확히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. 연휴 때마다 휴가 때마다 언제 내려올 거냐. 너가 믿고 일할 사람도 안 불렀다. 이런 노래 불러댈 겁니다. 지금 틀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쭉 앞으로 영혼이 농촌 일꾼에 거기다가 감정 쓰레기통 되는 거야. 지금 선을 정해놔야 남편도 본인이 선을 넘는 것을 깨우치고 또 시가에서도 며느리가 본인들 수발들고 농사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. 조심을 하는 거지. 9번. 아니 그냥 가자. 아니 싫어.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둘 다 뭐 이리 비비 꼬고 저리 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요. 그리고 크크크크크. 이거는 왜 쓰는 거야 여기서. 똑같은 것들이구만. 뭔데? 내 마음을 읽어봐. 뭐 그런 겁니까? 10번. 네 그래요. 남편이 일하러 가자 했고. 쓴이도 마찬가지. 그렇게 이해를 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. 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표현하세요. 11번. 솔직히 카톡만 봤을 때 쓴이 어디 여행 가기로 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. 니 뭡니까? 혹시 바보예요? 추가. 참고로 석 달 전에 평소 건강했던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저희는 친정 부모님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데요.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부부 상담을 한참 받으러 다닐 때였지만 아예 말도 안 했어요. 아빠 다쳤다는 거. 그러다 약 3주 뒤에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래도 연락 한 번 안 했고 아니 저희 아빠 안부도 안 물어봤어요.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명절이나 생신 아니면 왕래나 연락이 아예 없어요. 그래도 저는 시아버님 기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식사하면서 기분 좀 살펴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안부 여쭤보며 가볍게 다녀오려고 했던 건데 여기 여러가지 댓글들 보니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님 농사를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.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. 내가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랑 손목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일을 할 거라는 거 이건 아예 상상도 못했는데요. 평소 자전 다툼이 있었던 사이라 딱 잘라 표현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큰 것 같아요. 최대한 신경 안 건드리고 좋게 표현한다는 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. 여하튼 안 간다고 딱 잘랐고요. 앞으로도 마찬가지. 제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정말 감사드려요. 댓글 1번 와 진짜 개양아치네. 님아 이혼 안 해요? 아니 왜 사는 거야? 2번 아니 근데 답을 저렇게 웃으면서 하는 건 또 뭐야? 평소에 사이 안 좋은 거 맞아요? 이거는 쓴이가 그지 같은 거지. 그러니까 저런 거랑 사는 거요. 3번 야 자기 장인어른이 쓰러져도 안부 한 번 안 묻는 남편놈 따위 뭐가 그리 좋다고 지 몸 갈아가며 충성을 하는지 모르겠네. 아니 그리고 뭐 태권도 심사 정말 기도 안 차네. 우리 애도 태권도 도장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네. 야 이거는 뭐 너무 모자라니까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. 그냥 살아라. 4번 님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걸 알고 난 뒤에도 괜찮은지 연락 한 번 없던 개 호런 놈이랑 어? 그런 놈이랑 이렇게 크크크크 섞어가면서 대화 가능한 게 나는 더 신기해요. 5번 야 이 못된 것들아 너희들은 애매애비도 없냐? 어? 노인네가 힘들게 농사지으면 좀 도와주면 안되냐? 대댓글 그럼 지금 당장 네가 가서 해라. 입만 나불대지 말고. 네가 가 네가. 2번 그 노인네가 먼저 내 회사에 일 도와주면 나도 마늘 뽑아줄 거예요. 6번 야 얘도 참 대단하다. 저걸 남편이라고 끼고 사네. 헐. 대댓글 보통 똥몽청이 여자들이 이렇게 살더라고요. 자기 아빠한테 죄를 지은 놈이랑 크크크크크. 야 진짜 인생 암울하다. 저도 처음에 이거 사연 대충 훑어보고 카톡 사진에 크크크크가 많길래 아 뭔가 웃기는 사연이겠구나. 이런 생각했어요. 그리고 이게 본문을 보면 조금 혼미합니다. 그래요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다 뭐 집할 집권이지 뭐. 화이팅! 감사합니다.